자 시청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강우산입니다 왜 자유통일당 찍으면 사표 나온다 이런 얘기가 나오냐면요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사람들이 자 거기에 대해서 증거나 근거 가져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일단은 제가 볼 때는 자유통일당 이번에 한석도 안 나옵니다 안 나와요 우리공화당 한석도 안 나오는 이유랑 똑같은 거예요 자 지역구랑 비례가 있죠 국회의원 뽑을 때 사표 같은 경우에는 지역구에서 같은 성향에 있는 후보가 두 명 나왔을 때 같은 정에서 두 명 나오거나 아니면은 지금의 저기 대구의 중구낭무처럼 도태우 무소속으로 나왔잖아 이렇게 뭐 우리가 찍어야 되는데 두 사람이 나오는 경우 이랬을 때의 표를 갈라먹죠 그래서 단일화를 하니 아니면은 좀 한쪽이 지고 있으면은 그 한쪽한테 사퇴를 강요하니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둘 다 완주하면은 표 갈라먹고 더불어민주당이 어부지리로 되겠죠 그래서 사표위가 나오는 거야 지역구에서는 두 명의 후보가 나왔고 그 두 명의 후보가 같은 성향이고 보수 진영에서 표를 갈라먹으면은 한쪽은 좀 더 우세하겠죠 다른 쪽보다 그럼 그 한쪽이 우세한데 알고 봤더니 더불어민주당한테 크게 밀리더라 그래서 단일화를 해야 되는데 단일화를 못하면은 당연히 사표가 되더라 어부지리로 더불어민주당 사람들만 국회화 만들더라 이런 얘기 나오죠 자 그건 지역구에요 그런 얘기가 근데 왜 비례대표에서 사표가 나오냐 라고 할 때요 그래서 간단히 설명하면요 이번 총선에서 3% 이상이 돼야 한석 가져갑니다 총 투표율에 3% 이상 돼야 그런데 자유통일당이 3%가 나오냐에 대해서 저는 안 나온다고 봐요 야 여론조사 우리 뭐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게 여론조사밖에 더 있냐 뭐 3%도 나오고 4% 나오고 5%도 나오고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런데 왜 실제 투표에서 3%도 안 나오냐 내일 되면 이제 결과 나오겠죠 안 나오냐면요 여러가지 이유 중에서 제가 몇 개 찍어줄게요 그 우리 공화당도 그것을 겪었어 딱 봐도 우리 뭐 투표수 나와서 한 명도 안 되잖아 그거랑 똑같은 거야 무슨 이유가 있냐면은 선거에서 강대강으로 간단 말이야 막판에 가면은 여기 찍어라 저기 찍어라 이렇게 돼 여기 아니면 저기 빨간색 아니면 파란색 이렇게 돼요 지금 판에서는요 빨간색이 지금 많이 밀리고 있어 지역구도 파란색에 의해서 밀리고 있고 비례대표도 저 파란색 중에서 짙은 파란색인 조국 혁신당한테 밀리고 있는 거야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비례대표에서 사표가 안 나오는 이유가 저 더불어민주당의 사실상 사실상 정당 하나 더 있는 거죠 조국 혁신당 그게 두 개를 합쳐야 되는 게 맞죠 그게 범민주계획을 하는 게 맞지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의 더불어민주연합과 그다음에 조국 혁신당의 얘네들을 합쳐서 범민주계획을 보고 표를 가져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그게 너무 압도적이잖아 아니 어차피 더불어민주당에서 국회의원 될 건데 문재인 생각해서 조국 혁신당 찍은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야 윤석열 저거 뭐하는 짓거리냐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 내가 말하고 싶은 거는 국민의힘에서는 그러면 자유통일당 아니냐 아니라니까 유튜버들이 유튜브에서 맨날 2,8 청춘하면서 지역구는 2번 국민의힘 비례대표는 8번 자유통일당 이 얘기하고 있는 거야 원래 2판 4판이거든요 2번 4번 그래야 되는데 2,8 청춘해가지고 우린 무조건 비례대표 그런데 그게 안 통해요 우리 공화당이 32잖아 우리 공화당이 이번에도 한석도 안 나와요 그런데 유튜브들이 하도 주구장창하는데 유튜브들이 얼마를 도대체 받아쳐먹었길래 정광훈을 위해서 저렇게 하냐 그런데 저게 아주 잘 짜여진 교묘하게 하나의 플랜으로 들어간단 말이야 무슨 소리냐면은 정광훈이가 한보승이를 데리고 왔어요 오케이 한보승이 데려왔어 그리고 비례 1번을 줬죠 비례 2번은 석동현이야 석동현은요 국민의힘에서 경선도 못 나왔어요 그런데 한도훈과 윤석열이었을 때 윤석열 대통령 40년 친구이기 때문에 석동현이 데려왔잖아 그러면 저기는 최소한은 비례 1번 2번 해가지고 어떻게든 국민의힘에 비비쳐서 어부지리로 해서 한석이라도 얻자 비례의표 한석이 얻으면은 환보승이 데리고 국회에서 총론관에서 하루 종일 쓸 수 있고 국회에 소회의실, 대회의실 대관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정광훈 세력이 들어가는 거야 그만큼 비용을 지불했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볼 때는 많아봤자 한 진짜 자유통일 때 많아봤자 1% 나올 것 같아요 1.3 아니면 1.4 현 씨는 그럴 거야 왜 강용서 경기도의사선거에서 강용서 20% 나온다 차명진이가 30% 나온다 무소속이 그런 느낌은 안 똑같아 알고 봤더니 1%도 안 나왔잖아 1%도 넘겨도 다행입니다 1% 나오면 우리가 대한민국 1%입니다 이런 얘기 했는데 사실상 0.95 나왔잖아 정확하게 맞췄잖아요 1%만 나와도 다행이다 했는데 1%도 안 나왔죠 자유통일 땅은 1%는 넘길 것 같아 근데 3%는 안 돼요 그 표 가지고 하는데요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요 태생적인 정치적인 구조 첫 번째가 그 첫 번째가 선거철이 다가오고 투표할 날이 오면 강대강으로 간다 빨간색이냐 파란색만 하고 끝난다 이번 선거에 특이점이 있다면 저 파란색에서 옅은 파란색 있고 짙은 파란색 있다 짙은 파란색은 조국영식당이고 그것이 지금 현재 1등을 달리고 있더라 비례대표에서 아마 대박을 칠 것 같다 이거는 저도 예상 못했지만 그런 경우가 아니라 범민주개혁이니까 그런 경우가 아니면 없다고 국민의 미래 찍습니다 사람들이 국민의 미래 찍지 자유통일 안 찍어요 첫 번째가 두 번째는 정가훈이가 공천장사를 했다 공천장사 비례대표 되면서 과음만 장악하면 될 것 같은데 사실상 저 당은 집회를 하는데 과음만 먹고 보수 우파 진영 내에서 뭐 민주당이랑 싸웁니까 민노총이랑 싸웁니까 그냥 보수 중에서 으뜸만 자리 차지하면 되겠다 이거거든 거기에 실망한 보수 세력들도 많아 특히 정가훈에 대해서 그리고 종교를 데리고 왔잖아 종교를 정치화시켜가지고 하면 그 피해는 신도들이 다 있습니다 정가훈이요 자유통일 얘기하는데 자유통일과 관련되어 있는 거 했습니까 없죠 말만 자유통일 문의만 자유통일인 것 뿐이야 거기에 속지 마 어차피 총선에서 총선에서요 한 명도 안 나오면은 돈 문제 터집니다 크게 보면은 1번 2번이야 첫 번째가 무엇이냐 했을 때 선거 투표 이 날이 다가오면은 사람들 심리상 큰 쪽으로 줄 수밖에 없다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정가훈이가 공천장사했다 원래 3% 넣는다고 그러면은 그 전에 여론조사에서 한 10% 정도 나와야 돼 나와야 한 3% 먹고 가는 거야 그런데 3% 4% 5% 이대로 가면은 뭐 국회의원 얘기하는데 실제적으로는 1%밖에 안 나온다 1%도 넘겨도 다행이다 그런 얘기하고 싶어요 그리고 공천장사하다가 걸려가지고 여러 가지 고발되고 명예훼손 사건인가 서울 고소고발하고 그러고 있죠 제가 볼 때는요 내일 당장 결과 나오고 내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봐봐 자유통일당이요 자유통일을 위해서 뭐 했는데 정가훈이 자유통일을 위해서 뭐 했는데 없어요 거기에 하나의 비즈니스인 것 뿐이야 그거 가지고 뭐 내국합니까 그 비즈니스니까 장사하다가 걸린 거고 여러분들 유튜브 방송들이 맨날 뭐 2,8 청춘하면서 지역구는 2번 B래프는 8번 이런 얘기하는데요 실제는 그러지 않습니다 유튜브 보는 사람만 유튜브 봐요 대한민국은 4천만이잖아 저 손상대TV 40만이잖아요 대한민국은 4,800만인데 그중에서 구독자가 40만이야 신혜식이요? 그에서 뭐하냐 신혜식 너는 네 마누라 저기 팔아서 소송한 거 그거 때문에 끝난 거야 너도 또 누구 있습니까 황장수요? 오늘 내일 하잖아 고성국이요? 고성국은 왜 저런지 나 이해 안 되겠어 또 누구? 이봉규요? 이봉규는 원래 저런 사람이고 제가 말하는데요 자유통일당 한석도 안 나옵니다 기대하지 마세요 아스팔트에서 싸우지도 않는 사람들인데 저 사람들은 해가지고 뭐가 되겠습니까 다시 말하는데 내일 결과가 나와요 저번에 맞는지 한번 맞는지 보세요 1%만 넘겨도 자유통일당 대박친 겁니다 1%만 넘겨도 근데 무슨 뭐 3% 4% 5% 나온다 국회의원 1명 2명 나온다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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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